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소창이 마침내 검찰 내부 구성원들에게 공개됐습니다. 관련 공소장은 전국검사들이 접속할 수 있는 수사결정시스템을 통해서 5월 13일 공개되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관련된 행사 내용은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날짜 순서로 사건을 재구성해서 사건의 실제적 진실과 그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김학의 불법출금 외압 행사 의혹 사건도 결국 출발점은 3월 18일 날 청와대에 있었던 대통령의 지시 이른바 당부로 말미암았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는 버닝성 사건과 김학의 사건 그리고 고장작연시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이제 무리수와 불법이 딜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침내 지금처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되는 그런 딱한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2019년 3월 22일 날 이기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무리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았습니다. 이 출국을 막는 데는 직접 지시한 인물은 바로 현재 민정비서관으로 있는 이광철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 3월 23일 날 하루가 지난 날입니다. 오전 7시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 차관 불법 출금 바로 다음 날에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기원 검사가 긴급 출금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사용한 서울동부지검 내사 사건 번호를 추인해 달라. 그렇지만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런의 그런 요구를 거절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공적인 자리라든지 아니면 좀 더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그 사안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나에 따라 가지고 훗날 민행사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만일 그 당시에 서울동부지검장이 그냥 흔쾌히 그렇게 오케이를 했으면 이번 사건에서 크게 연루되어서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같은 날 대검조직범죄과장에게 김학의에 대한 긴급 출금의 적법성을 검토하라면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듯 불법 출금 사건을 수습하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적극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바로 공소장에게 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19일 날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규원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 범죄 사실을 적시한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의 비위혐의 관련 보고를 검찰 내부 통신망과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하게 됩니다. 당시 보고서에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정보무단유출 의혹을 수사하던 가운데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소속되어 있던 이규원 검사가 긴급출금 성인용청성 등의 서울동부지검장의 자격을 도용했고 그리고 허위사건번호를 기재한 사실을 차단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소장은 이규원 검사의 자격 모용 공문서 작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서 검찰총장과 수원고검장에게 보고하겠다. 그리고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출입국본부 관계자들의 문제점도 확인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검찰 내부에서 검사의 비위사건이 터지게 되면 반드시 검찰총장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도록 그렇게 아마 의무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 6월 20일 하루 지난 날입니다. 안양지청 보고서를 전달받은 이성윤 반부패 강력부장은 검사 범죄 등 비위에 관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의무를 어기고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은폐를 한 것이죠. 당연히 반부패 강력부장은 검사의 비위사실이 발견되면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덮어버린 겁니다.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 발견과 이에 따른 검찰총장 및 수원고검장에 대한 보고 이규원 검사 입건 후 추가 수사 진행 계획 등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버립니다. 당시의 검찰총장은 문무일 씨입니다. 따라서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이규원 검사와 관련된 비위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같은 날 2019년 6월 20일 날 이규원 검사와 관련된 보고 및 후속 수사를 가로막기로 마음먹은 이성윤 지검장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김모 반부패과장은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그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당시에 반부패 강력부장은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검사에게 이규원 검사와 관련된 수사를 가로막도록 지시하게 됩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배용원 차장검사에게 전화를 해서 동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외압을 행사하게 됩니다. 김학의 출금은 법무부와 대금이 이미 해비된 사안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서울동부 지검장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전달하면서 결과적으로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 발견 사실을 검찰총장과 수원 고검장에게 일체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관련 수사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그런 취지의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이규원 검사의 비위 사실이 검찰총장과 수원 고검장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성윤 반부패 강력부장이 적극적으로 행동한 데는 분명히 외부로부터의 지시나 부탁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성윤 공소장에 직시된 바와 같이 바로 이성윤 서울중음지검장의 윗선까지 이번 사건이 확대 조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19년 7월 3일 날 수사 외압 행사 결과 결국은 수사 의뢰 대상자 전원 불구수 기소 처분을 하겠다는 지지의 수사 결과 보교서를 작성해서 안양지청의 관계자들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로써 외압은 성공을 거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자신의 범죄 혐의 발견 보고 검지 및 수사 중단 지시가 훗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안양지청 스스로 수사를 중단한 것처럼 선임 연구관을 통해서 긴급 출국 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되었고 또 동부 지검장에 대한 사후 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되어 있어 더 이상의 진행 계획이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하게 해서 7월 4일 날 다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자신의 외압이라는 것이 분명히 불법적인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환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사건을 꾸미게 됩니다. 이에 검찰은 적극 협조해서 피고인이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의 의사에 반하는 최종 수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만들므로서 안양지검장인 이현철 및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의 수사건 행사를 방해하고 이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공소장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규원 검사와 수사 중단의 요구의 최종 윗선을 청와대 민정수수실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단순히 이규원 검사와 이성윤 지검장의 기소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출발점이 2019년 3월 18일 날 대통령의 김학의 사건, 버닝승 사건, 고장작연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지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염두에 두면 이 사건이 대통령의 하명을 받들어서 관찰될 수 있도록 선의건 악의건 간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열리된 사람들이 제법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음 사건에는 이번 이성윤 공소장에 직시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위선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방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윤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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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의